유치퐁짝 황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먹을거는 호불호가 강한 음식 중에 이런 잼이 있습니다 민트 초코 잼 치약이 민트 초코맛이 난다고 하는건가 민트 초코가 치약 맛이 나는건가 뭔 개소리지 체크 오늘은 민트 초코 잼 마늘 바케트빵을 와우 딕션 죽인다 마늘 바케트 바... 바케스? 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5분 후 가져왔습니다 마늘 바게트빵 그리고 치즈 이게 치즈스틱은 아니고 치즈빵인데 이런식입니다 이거 6개 빠리바게트에서 사왔습니다 먹어보다도 가지 치즈빵 치즈가 들은거야? 음... 맛은 있어 음... 맛은 있어 음... 맛은 있어 우유 굿모닝 우유 와우 역시 달달 스토어 민트 초코 잼 이거를 제가 1월달에 시켰는데 이제야 뜯게 되네요 제조일자를 사장님이 이렇게 1월 13일 기억나게 보일 텐데 이렇게 치약인데 빵 커팅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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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를 잘라서 으으윽 잼 이아 앗 아 이게 아 이거 고무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찍어서 치약 딱 발라서 찐덕찐덕해 발라서 민트 초고잼 떨려 민트 초고잼 먹습니다 음 음 음 이거 무슨 맛이죠? 음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마늘빵을 다 먹고나서 이를 닦으러 가잖아요 그죠? 마늘빵 먹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를 닦으러 갈 거 아니야 치카치카로 네 그 맛입니다 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다고요? 마늘빵을 먹고나서 음 치카치카로 화장실에 가는 맛 뭐라는 거야? 야 이거 잼 만드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아 잼은 맛있는 거 같은데 저 민트 초고 좋아하는데 강하구나 이게 한 번 더 발라서 원래 잼을 이렇게 푸면 이게 먹고 싶잖아요 저는 먹고 싶지가 않는데 먹어야지 음 음 음 보이세요? 치약이야 치약 먹습니다 우유 우유 좀 먹을게요 사장님 사장님 달달스토어 사장님 여기 치약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민트 초코잼이라고 그러는데 민트.. 민트잼 아니야 그냥? 초콜릿은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신기한 게 뭔가 이빨이 깨끗해질 거 같은 그런 느낌? 헛소리 하지마 인마 이거라도 먹어야지 근데 이건 무슨 맛이야? 우유가 제일 맛있어 잘라가지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마늘이라도 잘라야지 마늘이라도 잘라야지 마늘이라도 잘라야지 발라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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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초콜릿은 어디 갔나요? 마늘 빵이 들어간다 치약과 함께 슬픈 몇 노래야? 아시 하.. 하.. own i 된다 으음 말을 이렇게 만드는 맛 달랄스토어 사장님 저 진짜 딱 한 가지만 솔직히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치약 넣었어 안 넣었어? 이야 하염없이 머물때리게 만드는 맛이다 진짜 우유 요거는 맛있잖아요 맛있게 먹어야지 아 왜 귀리빨이지 갑자기? 텐션이 확 떨어지는데 아우 그래도 정말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는데 남겼네 빵을 아우 텐션 더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유치 뽕짝 황남자였습니다 달랄스토어 사장님 맛있어요 짜임은 진짜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 치약 넣었죠 아우 아멘